워드프로세서 필기 제2과목 PC 운영체제 그 두 번째 챕터입니다. 한글 윈도우즈의 활용입니다. 이 두 번째 챕터가 우리 PC 운영체제에서 가장 출제 비율이 높은 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두 강으로 나누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는요 윈도우즈의 활용으로써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실습을 통해서 하게 되면 기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작업표시줄 그 다음에 시작 메뉴 윈도우즈 탐색기 창에서 그 파일 선택이라든지 이동 복사 삭제 휴지통에 대한 문제가 아주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섹션 바탕화면에 활용하기입니다. 자 윈도우즈 바탕화면의 구성 요소입니다. 바탕화면이라고 하면 우리가 공부할 때 책상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 바탕화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양한 앱을 아이콘으로 만들어 두었다가 우리가 마우스로 더블클릭해서 실행하기 위한 그런 장이 이제 바탕화면이고요. 앱이 너무 많으면 부팅 속도라든지 실행 속도면에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시작 단추를 눌러서 어떤 앱 항목을 클릭해서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면은 이 바탕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윈도우즈 10에서 이 앱이라는 것은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시작 메뉴 바탕화면, 점프 목록, 파일 탐색기, 바로가기 아이콘 등에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행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탕화면이 나와 있고요. 아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데 이 색깔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이 바탕화면에 표시가 되고요. 이렇게 생긴 건 이제 아이콘입니다. 아 앱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더블클릭해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 단추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검색 상자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직접 실행할 앱 프로그램 명령어를 입력해서 실행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빠른 실행 앱입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게 있고요. 여기다가 필요할 때마다 작업 표시줄에다가 등록시켜서 사용할 수가 있고 여기 작업 표시줄의 앱은 클릭해서 곧바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작업 표시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알림 영역이 있습니다. 시계라든지 스피커, 프린터, 네트워크, 상황 이런 것들을 표시해주는 곳이 알림 영역입니다. 바탕화면 바로가기 및 바로가기 아이콘입니다. 바로가기 메뉴는요. 우리가 윈도우즈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런 메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렀을 때 나오는 메뉴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위치에 따라서 바로가기 메뉴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바탕화면일 경우는 이렇게 보기, 정렬, 새로 놓침 등등의 기본 메뉴가 나오고요. 새로 만들기일 경우에는 또 하위 메뉴로서 폴더, 바로가기, 기타 등등의 압축 폴더라든지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가기 아이콘이 있습니다. 아이콘이라는 것은요. 실제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그림으로 된 아이콘입니다. 이 아이콘을 삭제가 되잖아요. 실행한 아이콘의 경우에 삭제가 되면 실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폴더 아이콘은요. 파리나 또 다른 폴더를 또 보관하는 아이콘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노란색으로. 이 폴더 아이콘의 모양은 변경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변경을 하게 되면 그 미리 보기 이런 것들은 표시가 안 됩니다. 이게 작게 이렇게 미리 보기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표시가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그 모양과 기능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바로가기 아이콘입니다. 이거는 프로그램을 빠르게 실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모든 그런 파일이나 폴더, 프린터, 디스크 드라이브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아이콘입니다. 이거는 원본이 아니고요. 원본의 프로그램 경로를 지정한 한 1킬로바이트 정도의 아주 작은 파일로 써요. 그리고 확장자가 LNK입니다. 그래서 이 바락과기 아이콘은요. 이름을 바꿔서 하나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만약에 A.EX이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을 경우에 확장자가 LNK로 써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파일명은 달라야 됩니다. A1, A2, A3 이런 식으로 달라야 되겠고요. 같은 폴더에 이름이 같은 건 존재할 수가 없고요. 다른 폴더라면 이름이 같은 바로가기 아이콘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바로가기 아이콘의 모양에 이렇게 꺾인 화살표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여기 보면은 바로가기 아이콘 여기 나오죠? 이렇게 화살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건 다 바로가기 아이콘입니다. 확장자가 LNK이고요. 이거는 바로가기 아이콘은 일종의 경로를 저장한 아이콘이기 때문에 원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지워도 원본이 지워지는 건 아닙니다. 이거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억해 주세요.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한 다음에 바로가기 메뉴에서 바로가기 만들기 또는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눌러서 쭉 끌어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바로가기 만들기라고 나옵니다. 또는 홈 메뉴에서 새로 만들기 그룹에서 새 항목 바로가기 이렇게 해도 되고요. 단축키 기억하세요. 컨트롤 쉬프트 누른 채 드래그 앤 드롭 끌어놓기죠. 드래그 앤 드롭 끌어서 놓기 이것을 끄는 것 자체를 드래그라고 하고 놓는 걸 이제 드롭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바로가기가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항목을 복사한 다음에 바로가기 메뉴에서 바로가기 메뉴는 이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렀을 때 메뉴입니다. 바로가기 붙여넣기 클릭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윈도우즈 10에서 새로 나온 기능인데요. 가상 데스크탑이라고 합니다. 자 윈도우즈 로고키 누른 상태에서 탭키 누르면 우리가 가상 데스크탑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하나의 컴퓨터에서 바탕화면을 동시에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용 파일 그 다음에 이제 그 작업용 파일 이렇게 개인 공간하고 작업 공간을 분리해서 사용하고 싶을 때 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 그룹별로 화면을 전환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꼭 모니터를 여러 대 사용하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작업 중인 데스크탑을 만약에 삭제했다 하더라도요. 다른 데스크탑으로 이동이 됩니다. 이거 지우면 자동으로 다른 데스크탑으로 이동이 됩니다. 작업 표시줄에 작업 보기를 클릭해서 가상 데스크탑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윈도우즈 탭이고요. 이렇게 윈도우즈 탭하고 윈도우즈 키하고 탭키 눌러주면 이렇게 데스크탑 종류를 추가할 수가 있고요. 두 개 지금 사용 중이고요. 각각의 바탕화면마다 다른 아이콘을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지우면요. 자동으로 다른 데스크탑으로 내용은 이동이 됩니다. 데스크탑 지우기는 윈도우즈 로그키하고 컨트롤 D 만들기가 D고요. 그 다음에 지우기는 컨트롤 F4 그 다음에 전환하는 것 윈도우즈 로그키 한 다음에 컨트롤 이전 방향키 그 다음 이후 방향키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시작 메뉴입니다. 우리가 시작 단추 눌러서 나오는 메뉴인데요. 자 윈도우즈 10에서 여러가지 기능을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윈도우즈에서 이제 시작 메뉴 눌러주면 앱 목록이 이런 것들을 앱 목록이라고 해요.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추가하거나 제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 이제 1번이 이제 확장 아이콘인데요. 확장되어서 모든 앱 목록이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위에는 최근에 추가한 앱 목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밑에는 이제 추가된 목록이 가나다순 그 다음에 특수문제가 제일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abc 영어가 먼저 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다순으로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로그인된 사용자 계정 어 뭐 사진이 있으면 사진도 나올 것이고 그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여기 로그인된 사용자 계정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보면 아 뭐 계정 설정 변경할 수가 있고요. 잠금이나 로그아웃 다른 사용자로 로그인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 메뉴에 그 표시한 폴더예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변경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스템을 끌 때는 꼭 전원부터 버튼 눌러서 안전하게 끄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절전 시스템 종료 다시 시작이 있고요. 자 시작 단추 누르면 이렇게 앱 목록이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8번이죠. 그룹별로 표시된 타일 형식 우리가 타일이라는 건 이렇게 네모 형식을 다다다닥 붙여 놓은 형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룹 이름들이 있습니다. 직접 만들어 넣어도 되고요.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생산성과 관련된 앱 목록이 타일 형식으로 표시가 되고 있고 자 이 그 이름은 우리가 변경할 수가 있고 새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시작 단추 누르는 방법이죠. 윈도우즈 로고키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 ES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즈 로고키 눌러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요거는 작업 표시줄에 있고요. 요거는 이제 키보드에 있습니다. 모양이 비슷하게 나와 있죠. 요거는 작업 표시줄에 있습니다. 자 시작 메뉴에 각종 앱을 고정을 시키거나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최근에 이렇게 실행한 그 추가한 앱 목록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너무너무 자주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시작 메뉴에 시작 단추 눌렀을 때 이렇게 앱 목록에 아예 고정을 시켜줄 수가 있고요. 아예 이제 뭐 필요 없다 싶으면 제거할 수가 있는데 앱 목록에 바로가기 메뉴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작 화면에 고정 고정이 돼 있으면 이제 제거할 때는 여기가 이제 고정 대신에 제거로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고정하거나 제거하거나 있고요. 아이콘의 크기도 작게 보통 넓게 크게 이렇게 크기 조정을 가능하고요. 아 이렇게 작업 표시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업 표시줄에 고정이 있고요. 아 제거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뭐 파일의 위치 이런 거 열기 해갖고요. 아 곧바로 파일 탐색기 열어서 파일을 복사하거나 이동하거나 이름 바꾸기 등의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라이브 타일이라고 있습니다. 아 이게 이제 날씨나 뭐 뉴스 현재 실시간으로요. 우리가 뭐 일정 메일 앱 이런 것들을 표시해주는 기능을 라이브 타일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시작 메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 라이브 타일은요. 그 타일 형식 날짜 아이콘의 바로 가기 메뉴에서 자세히 눌러서 타일을 끄기 하거나 켜기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작 메뉴에 새 그룹 지정 할 수가 있고요. 이름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 시작 메뉴에 여기 보면 이런 걸 타일 형식이라고 하는데 아 여기서 이제 그룹 이름 지정 해갖고요. 새로운 그룹을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아 시작 메뉴에 고정을 시킨 다음에 여기다가 이름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 시작 메뉴를 설정하는 방법이요. 아 시작 단추의 바로 가기 메뉴에 보면은 설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개인 설정 시작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작업 표시줄의 바로 가기 메뉴에서 작업 표시줄 설정 여기에서 시작 메뉴 이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 항목을 각종 항목을 설정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개인 설정 항목이 나오죠. 거기에서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메뉴가 시작 항목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뭐 시작 화면에 타일을 표시하겠다. 앱 목록을 표시하겠다. 뭐 최근에 추가한 앱을 표시하겠다. 다 끔과 켬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끔을 하거나 켬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 드래그 해갖고요. 변경 가능합니다. 이거는 지금 끔이 되어 있죠. 이거는 켬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드래그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일 탐색기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 메뉴에 시작 메뉴에 표시할 폴더 우리가 시작 단추 딱 누르면 시작 메뉴 여기가 이제 시작 단추가 딱 있어요. 여기에 이제 표시할 폴더 이것들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가 설정, 문서, 사진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옆으로 이동해서 켬으로 하게 되면 더 많은 표시, 폴더를 여기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작 화면에 더 많은 타일 표시, 앱 목록 표시, 최근에 추가한 앱 표시,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표시, 때때로 시작 메뉴에 제한 표시, 전체 시작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시작 메뉴에 점프 목록이라든지 작업 표시, 또는 활 탐색기, 즐겨찾기에서 최근에 연한 항목 이것을 끔과 켬으로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작 메뉴에 표시한 폴더들 이렇게 끔과 켬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 항목이 있습니다. 최근에 사용한 항목인데요. 이것을 이제 클릭해서 곧바로 실행한다 그래서 점프 목록이라고 하는데요. 이 앱 목록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최근의 항목을 클릭하고요. 이 목록의 고정 이렇게 눌러주면 즐겨찾기에 등록시킬 수가 있고요. 최근의 항목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이 목록의 제거 누르면 이제 목록에선 제거가 됩니다. 최근 항목이 쭉 나와 있는데 제거는 되지만 이거는 최근 항목에서 제거가 되는 것이지 원본이 지워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 한 12개에서 13개 정도 표시할 수가 있고요. 더 많이 표시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시스템의 환경을 설정할 수 있는 그 레지스트리라는 곳에서 그 개수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 메뉴에 보면 실행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명령어들을 그 앱 명령어들을 직접 입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msconfig 시스템 구성창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명령어를 알 경우에 직접 입력해서 실행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시작에서 윈도우즈 시스템의 실행 이렇게 눌러도 되겠고요. 이건 이제 메뉴를 우리가 시작 단추 눌러서 선택해야 되니까 시작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나오는 바로 가기 메뉴에서 실행을 하는 게 더 빠를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명령어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 또는 확인 버튼 눌러주면 이렇게 그 이거는 이제 시스템 구성창이라고 하는데 이런 화면으로 곧바로 실행이 됩니다. 자 다음은 작업 표시줄 테스크 파입니다. 아주 많이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앱을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작업 표시줄에 목록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실행 중인 앱 목록 이런 것들을 클릭해서 화면을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시작 단추고요. 여기가 검색 상자고요. 이거는 이제 작업 보기라고 해서 이거 눌러주면 우리가 데스크탑 보기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아이콘들을 미리 클릭해서 빠른 실행 앱 목록으로 실행을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여기에 이제 앱 목록이 들어갈 것이고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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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창을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알림 영역 나오고요. 한형 변환 키도 있고 날짜 시계도 있고 그 다음에 새 알림 아이콘도 표시할 수가 있고요. 바탕화면 보기 에어로 피크라고 합니다. 마우스 갖다 대면요. 바탕화면을 미리 보기 할 수 있는 그런 창들을 다 표시할 수 있는 곳이 작업 표시줄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위치는 기본적으로는 맨 밑에 표시가 되는데 상하좌우 모니터에서 위에 밑에 왼쪽 오른쪽 다 이동할 수가 있고요. 최대 크기는 화면에 2분의 1 반 정도까지 크기를 주정할 수가 있고 단 이 크기 주정하려면 작업 표시줄 잠금이라는 것이 해제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잠금이 돼 있으면 크기 주절이 안 되고 크기 주절할 때는 마우스를 이렇게 막대에다 갖다 대서요. 화살표가 나왔을 때 드래그 앤 드롭해서 크기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태스크파의 설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업 표시줄에 대한 여러가지 항목을요. 켬과 끔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설정에 보면 개인 설정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작업 표시줄이 있습니다. 여기서 끔과 켬으로 우리가 이 작업 표시줄에 대한 설정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할 때는 일단 이 그 작업 표시줄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 이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 어떤 일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잠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잠금을 하게 되면 크기나 이동 위치가 우리가 상하좌우 다 된다고 했고요. 크기는 2분의 1까지 화면에 2분의 1까지 된다고 했는데 잠금이 설정이 돼 있으면 이거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데스크탑 모드에서 작업 표시줄 자동 숨기기 할 수 있습니다. 자동 숨기기 이게 켬으로 돼 있으면 이제 숨기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를 이제 내가 작업 표시줄 있는 위치가 밑에 있다면 마우스 갖다 대면 보여주고요. 밖으로 빼면 안 보이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태블릿 모드에서 작업 표시줄 자동으로 숨기기 이게 이제 켬이면 우리가 태블릿 모드에서 숨기기가 되어 있다라는 뜻이고요. 작업 작은 작업 표시줄 단추 사용 아이콘들을 아주 작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켬이면 작게 되고요. 끔이면 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작업 표시줄 끝에다가 우리가 미리 보기를 이렇게 오른쪽 끝에 대면 에어로피크 기능이라고 해서 작업 표시줄 끝에서 바탕화면 미리 보기를 실행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켬이면 실행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작 단추를 마우스 오른쪽 눌렀을 때 또는 윈도우키하고 X 누르면 표시되는 그 명령 프롬부트를 파워 윈도우즈 파워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켬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윈도우즈 파워셀이라는 메뉴로 되고요. 끔으로 돼 있으면 명령 프롬부트로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업 표시줄 단추에 배지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켬이 돼 있잖아요. 그럼 특정 작업이 발생해야 하담을 이렇게 미리 알려줍니다. 위치는 왼쪽 오른쪽 위아래 중에서 설정할 수 있게 합니다. 작업 표시줄 단추를 하나로 표시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항상 레이블 숨기기 작업 표시줄이 꽉 찼을 때 안함 세 가지 중에서 설정할 수가 있는데 안함이라고 그러면 작업 표시줄을 꽉 찼을 때 표시를 하나로 안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다다다닥 붙어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 항목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켬이면 여러 디스플레이 장치를 사용할 때 모든 디스플레이에 작업 표시줄 위치와 단추를 설정합니다. 디스플레이 모니터를 여러 장치를 사용할 때 켬일 때 똑같은 걸 표시한다는 뜻이고요. 피플 같은 경우는 켬이면 작업 표시줄에 표시할 연락처 수학 피플 알림 표시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표시줄에 도구 모음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가기 메뉴에 보면 도구 모음이 있습니다. 주소나 링크 바탕화면 새 도구 모음 이용해서 자주 사용하는 폴더를 작업 표시줄에 추가합니다. 작업 표시줄에 표시할 아이콘과 시스템 아이콘 켜기 끄기 입니다. 이것도요. 설정해보면 개인 설정이 있고요. 작업 표시줄 창에 알림 영역 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작업 표시줄에 표시할 아이콘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켬과 끔으로 되어 있고 시스템 아이콘 이것도 마찬가지로 켬과 끔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 표시줄 이렇게 보시면 시작 단추 있고요. 여기 검색 있고 자주 사용하는 아이콘들 이것들은 알림 영역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고 오른쪽에 나 있는 시스템 아이콘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 바로가기 메뉴입니다. 바로가기 메뉴는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나오는 메뉴입니다. 이렇게 도구몽 에서부터 작업 표시줄 설정 까지 가 있습니다. 잠금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크게 이동 안되고요. 작업관리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컨트롤 쉬프트 esc 눌러주는 작업관리자 창입니다. 설정 가능 하고요. 보기 있습니다. 계단식 창 가로 정렬 세로 정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바탕화면 보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검색 단추 표시 피플 표시 그 다음에 윈도우즈 잉크 이런 건 메뉴에 따라서 표시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설정이 돼 있는 시스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요. 요 밑에 나오는 것들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배열은 계단식과 가로와 세로가 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